자 우리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일 것 같은 코로나도 잘 견디고 극복을 해나가는데 이 정도 무더위쯤이야. 게다가 우리 수능생은 더욱 강하죠. 아무래도 지금의 이 시기가 1년의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반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시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반전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바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도모해 나가느냐. 이것 이 과정은 결국 11월의 결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학습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게 오를까요? 또 어떤 수강으로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현장이나 또 인강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토대로 선생님의 강좌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그리고 학습 상태별로 어떤 루트가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완강된 강좌들입니다. 물론 이 로테이션 엔진은 두 강 정도 하면 완강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각 강좌에 관한 것은 많이 이제 봤던 컨셉인데요. 특히 이 로테이션 엔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익숙치 않은 컨셉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현재 호흡이 잘 진행되면서 수강생들 수강 진도를 보니까 예상 외로 정말 잘 호흡하고 소화하고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념 강좌 스골판타 버전입니다. 말 그대로 개념과 문항의 적용을 서로 연결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개념 강좌고요. 그리고 스골 부스터. 아 이건 말 그대로 부스터예요. 바로 이 스골 교재에 2021년에 기출되었던 고문항 문항들을 위주로 해서 초핵 개념과 함께 짧고 굵게 진행하는 스골 부스터. 이거의 활용법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기출 사단에 타고 업! 정말 기출문항 분석의 집대성이 이루어진 그런 교재와 강좌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와 강좌에서는 95 수능도 있어요. 2005, 2006 수능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교과에 맞게끔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2021년 기출까지의 모든 물리학 수능에서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이 안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All this but good is. 오래된 것인데도 그 가치는 탁월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항 분석. 자 근데 이제 로테이션 N제 같은 경우는 이거 OT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컨셉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10번에 거친 개념과 문항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교과별로 문항이 쫙 진행되면서 이것이 개념과 함께 10번의 순환, N제입니다. 그래서 200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극강 시즌 1, 2가 현재 개강 완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3와 4는 바로 또 이제 커밍순 되는데요. 남은 강자들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강자들의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강자들이죠. 물론 시즌 3, 4는 실무로써 8월과 9평 후. 이게 9평 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9평까지의 경향이 좀 더 확실하게 반영이 되면서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9평 이전에 준비되는 강자에서 얼마든지 9평이라는 미래가 바로 과거인 듯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역학대장은요. 이게 이제 압축 강자인데 이 원포인트 강자, 말 그대로 운동역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는 강자인데요. 이게 예년, 그게 작년에는 킬포인트 강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운동역학을 중심으로 전주 비빔밥 비비드식 개념과 문항을 함께 진행하는 자 그런 강자고요. 좀 고난도 그런 강자들로 문항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킬포인트 강자는 올해의 성격을 조금 바꿔서 이슈 10, 그러니까 10개의 주제, 9평 이후입니다. 왜? 바로 1년간의 총망라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진행을 할 터인데 음 이렇게 되죠. 등가스도 운동, 아무래도 운동역학을 우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등가스도 운동, 운동법칙, 운동량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비보존에 관한 원투 자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의 중첩, 또 전자기 유동, 그리고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과 굴절 그리고 간섭, 파동의 중요한 성격이죠. 이러한 10개의 이슈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킬포인트 강자 모두 역학대장과 킬포인트는 압축 강자의 성격에 속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곧 개강이 될 것이고요. 자 학습 상태별로 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일단 뭐 수준이 어떻고 수준별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눴어요. 시작이 반인 열정 그러니까 욕구는 차올라 있으나 뭔가 좀 한 것이 없는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자 하니 뭐 스페셜 골드와 같은 개념 강좌를 그 빅 강좌입니다. 빅 사이즈 강좌인데 그걸 1부터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기출 사다리 타고 업 기타업 강좌에 개념 다이어트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원 주제 문항 들어가기 전에 개념 다이어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념 강좌 스페셜 골드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서 다루는 개념을 압축해서 할 건 다 합니다. 빠지는 거 없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기타업의 개념 다이어트 편만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강좌의 문제를 스페셜 골드에서 문제편만 이용하십시오. 왜? 처음에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이 좀 쉽도록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골 부스터 강좌. 이 부스터 강좌 자체가 스골 교제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고난도 수능 문제편이 있어요. 자 그 부분들만 이용을 해서 초핵 개념으로 다시 한번 짧고 굵게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개념도 할 건 다 하고요. 또 문항에 대한 적용도 일반적인 부분에서 평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난도까지 이렇게 문항 적용에 대한 것도 함께 읽어 양독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반드시 이거를 완수라시 바라고 그리고 이 교제와 강의에서의 문항편, 기출문항편은 8월 한 달에 기출로 흠뻑 빠지십시오. 근데 이때 실모는 강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실모를 보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과 문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출로 흠뻑 적기 바라고 특히 이제 이분들이 개념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책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수특책으로 개념 준비가 될까요? 개념 완성이 될까 하시는데 여러분 수특책은 개념사 아니에요. 이거 문항집입니다. 문제집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개념은 정리해 놓은 것이지,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지 그 딱딱 단편적으로 정리된 것 가지고 문항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념 다이어트 편을 수강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이분들보다는 조금 한 건 있습니다. 즉, 한다고 하긴 했으나 뭔가 좀 불안해.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듯하고 했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고 또 문항 보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주로 이제 한번 경험이 있는 반생들이나 그 다음에 좀 이런 나라 써서 죄송하지만 미적지근한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근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학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쉽죠. 그죠?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간 효율이 가장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역시 기타업 강제로 가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기타업에 나와 있는 개념 다이어트로 충분히 이 개념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문제 실컷 풉니다. 네. 할 만큼 합니다. 하지만 말 쓰는 것은 절대 답 냈다 끝내는 소모성 풀이 안 된답니다. 분석을 하시고 개념과 문제 연결에 대한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래서 기타업 강제로 모두 해소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이후에 이제 로테이션 엔제 강좌. 처음에 말 썼듯이 열 번의 개념과 문항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효과는 타고납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션 엔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극강 실모를 진행을 하는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 저런 운동역학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운동역학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죠. 이런 분들은요. 따로 방법 따로 찾지 마시고 이 기타업 교재 로테이션 엔제에 이 운동역학 편이 집중되어 있어요. 기타업에는 이 교재의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운동역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로테이션 엔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 그리고 21번부터 2회차 29번 또 41번부터 49번 이렇게 그 회차다마다 9문항씩 그 교과 순서대로 개념을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 9문항 전반부의 문항을 보면 됩니다. 물론 이 9문항 속에는요. 특산과 연락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순수 운동역학만 따지면 6문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더욱 가열차게 달리고 싶은 문풀 욕구를 가지신 분들 그런데 개념도 좀 뭔가 문제가 개념 분리할 수 없으니까요. 개념도 확실하게 다 잡으면서 갈 수 있도록 초핵 문풀 실모 요 시리즈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골부스터를 정말 잘 활용하십시오. 이 수골부스터가 초핵 개념을 다 읊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소화합니다. 이것은 맘 먹으면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상생활 다른 공부대에 나가면서 4일 내지 7일 일주일이면 충분히 수골부스터 소화할 수 있고 뼈대를 확실히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기타업에 아까 다이어티스트가 그랬죠. 자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골부스터에서 초핵 개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타업 강제 문항편 그리고 로테이션 엔제로 진행을 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문풀 욕구 강하기 때문에 시즌 1부터의 극강 실모를 강추해드립니다. 또한 이 수특과 수화는 쌤이 인강으로 편사한 건 아니지만 이 수특수화는 반드시 한번 밟아 나가야 될 그럴 양서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문제집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수특수화 아니면 충분합니다. 물론 문제풀과 답내는 거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곱씹으세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곱씹으신 분들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특과 수환을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봐야지 단순히 문제풀과 답내는 걸로 끝내서는 결코 실전에서는 그것을 실력 발휘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별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 게시판에 올려드리면 성심성의 것 어떤 경우에 제가 또 직접 그런 학습 상담은 직접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역학만 따로 보고 싶다. 아니면 열역학 특상 이렇게 특정 주제만의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싶다. 아무래도 자기 앞에 놓인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나가면 많이 편하죠. 이런 부분들 바로 기타업과 로테인 엔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순서를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편성을 이용해서 이 교재와 강의에서 특정 부분을 핀셋으로써 핀셋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딱 뽑아서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준 화면이죠. 아직 4개월은 남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날보다 앞으로 공부할 날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주저하고 또 속절없이 쓱 시간이 흘러버리면 아직 3개월은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나 역시 또 속절없이 지나가면 3개월이 나가 아니라 3개월이 남았습니다. 2개월이 남았습니다. 50일 전입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절호의 찬스 기회 선택에서 정말 반전의 깃발을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쌤과 여러분들의 호흡 끝까지 파이팅하면서 우리의 화사표촉이 11월 수능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능이란 것은 결국 멘탈성함이에요. 얼만큼 꾸준하고 끈기있게 뚝심으로써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이런 수험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뚝심있게 수능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시험 하나 지식 체크하는 실력 체크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 날이 수능 날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멘탈 잡기를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쌤도 항상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